알파 5100은 소니의 보급형 미래리스 카메라입니다. 180도 틸트되는 LCD를 탑재하고 있어서 셀프 촬영에 용이하고 상단에는 줌 레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. 줌 레버는 닿는지 사용시에도 선명한 이미지 줌이나 디지털 줌을 사용할 때 편리합니다. 주요 조작은 후면에 있는 하나의 다이얼을 이용해서 이루어집니다. 메뉴 화면은 기본적으로 DSLT의 메뉴를 따르고 있고 예전에 넥스 스타일의 메뉴를 원하면 타일 메뉴를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나의 다이얼을 사용하지만 터치스크린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은 기존 X 시리즈보다 편리한 모습입니다. 이 후면부에 있는 4개의 십자 버튼은 사용자 정의 키 설정을 통해서 원하는 기능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내장 플래시는 바운스 촬영이 가능하며 전면부와 후면부에 그립부가 재질이 다른 재질을 채택하고 있어서 카메라를 쥐었을 때 그립감이 상편입니다. 저의 음색은 잡음을 사용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. 써놓은 1,5-4mm 기능을 사용하는 기능을 사용합니다. 감사합니다.